데이 캠은 프랭크 호시와 함께한다고 뭐하고 있어요? 오우 멋있는 윈윈 한 바퀴 돌고 있어 그냥 아니 이걸 쥐어 주시더라 형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오늘 배운.. 배웠어요 단어 한국어 단어 오 마이 갓 잠깐만요 핵찬 카치카치 엔시티 멤버들 매력 같이 갔어요 그래서 유 우리 많이 보면 유도 같이 갔어요 시청률 37.5%에 달하는 혜찬 캠 여기 또 일본에 JMT JMT다 JMT 여기 약간 재미있는 거 재밌는데 하나밖에 없는 메롱 마셔드 댄 아 지금 우리 음악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도 음악 할 줄 아는데요 뭐야 나도 한번 저도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음을 딱 한 서스 포 마이너스 서스 포 마이너스 서스 포 마이너스 아니 A마이너 어때요 A마이너 아니 형 A플러스로 가요 A플러스로 가 A플러스로 가? 형은 곱하기로 가 샵으로 가는데 샵으로 가는데 샵으로 너무 많이 갔었어요 이번에 플래스로 갑시다 그럼 내가 C 곱하기로 갈게 X 곱할게 X 곱할게 나누기 누가 할게 나누기 누가 할게 나누기 내가 할게 아 오케이 제곱은 내가 할게 오케이 오케이 자 5, 6, 7, 8 나누기 한 거 봤어? 아 뭐야 갚아라 샵이 미안해 5, 6, 7, 8 다시부터 그 나누기 곱하기 다 알고 자 어떤 노래 부를지 다 텔레파지 통했죠 텔레파지 통했죠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진짜 우리 일주일까지 밖에 준비 안 했는데 네 여러분 쿨버전은 다음 생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2빅 컨티뉴 언니 오늘은 때릴거야 오케이 무대를 때리러 가겠습니다 Hit the Stage 기억나는 게終わけ 없습니다 3 math 1 1 2 1 1 2 2 2 2 3 3 3 2 3 여기 엔시티 일본 SM 타워 밥 너무 맛있어 아이스크림 나만 있나? 아이스크림 하나 길이 타러 가야겠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여기 밥도 많아요 밥 너랑 같이 똑같은 옷 너무 좋아 맞아요 우리 커플예요 잠깐 너 큐 난 섹시 유 큐 난 멋있어 아니 반대 반대 시간 있어요? 잠깐 잡아요 저는 잠깐 프리스타일 아 뭐야 아 뭐야 어 뭐야 재민이 봤는데 이거 뭐야 이게? 우와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해 그니까 아 이거요? 식당은 뭔데? 예이 데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